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희선이네입니다. 저희 집은 안방쪽에 베란다가 있는데 좁고 길어요. 그래서 제라님도 사랑초도 자리가 비좁아서 저는 주로 행행으로 많이 걸어두거든요. 오늘의 영상은 행행으로 걸어줄 수 있는 막근을 이용한 거리대를 만드는 영상이에요. 이게 보기보다 단순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꽃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. 우선 막근 8줄을 똑같은 길이로 잘라주신 후에 한쪽 끝부분을 동그랗게 해서 잘 묶어주세요. 그런 다음에 1번을 빼놓은 상태에서 2번줄과 3번줄을 묶어주시고 4번줄과 5번줄을 묶어주세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6번줄과 7번줄을 묶어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1번줄을 빼놨었잖아요. 1번줄과 8번줄을 묶어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다시 그 다음번에는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건데 1번줄을 빼놓고 2번줄과 3번줄, 4번줄과 5번줄, 6번줄과 7번줄, 그리고 또 다시 1번줄과 8번줄을 묶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. 되게 쉽죠? 수박 쌀 때 넣어주는 끈이 있잖아요. 그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저는 저희 집이 되게 베란다가 있기는 한데 안방 쪽에 있는데 좁고 길기만 해요. 정말 제가 뚱뚱하게 사리지면 못 들어갈 정도라니까요. 그래서 제라늄도 사랑초도 자리가 비좁아서 저는 주로 많이 행잉으로 걸어두는데요. 플라스틱 행잉 화분 거리도 많이 쓰기는 했는데 다 있다는 그곳에서 막근 2,000원에 사면 몇 개를 만들 수 있고 모양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. 다 만드신 다음에 바닥에 화분 밑바닥에 즉석 밥그릇을 앉힌 다음에 화분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저면 관수로 물주기도 쉽고 모양도 잘 잡히고 안정성이 있어서 좋답니다. 어떠셨어요? 여러분 잘 만들 수 있으시겠죠? 궁금하시거나 안되면 댓글 주세요. 그리고 희선이네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늘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.